영화 배우 신현준씨가 올해 가장 패셔너블한 연예인으로 선정됐습니다. 신현준은 CIA 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한 2006 제4회 코리아 패션 월드 어워즈에서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됐는데요. 이 밖에도 영화 배우 부문에서는 유지태와 송윤아가, 가수 부문에서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와 바다, 걸프렌즈가 각각 선정됐습니다. 코리아 패션 월드 어워즈는 패션 디자이너들과 기자단의 심사로 진행되며 시상식은 오는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.